내가 이제 여러분들 대충 알았어요. 숨은 실력자는 저기 이제 갈바람님인데 갈바람님은 자신감이 좀 부족해. 그렇다고 저기 뭐냐 진양님의 역할이 상당히 커. 틀리게 하는 역할이죠 제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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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없이 아니에요. 틀리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저기 소리에 리더십이 있어.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어서 소리를 그 저기 뭐야 소리가 크고 화통하니 촥 이렇게 큰 소리라 소리에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그 저기 포지션이 강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늘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날 빠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해서 이렇게 오니까 흔들리잖아요. 실제 그래서 소리에 실력자 숨은 실력자가 갈바람님이라는 것은 하나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소리를 그 리더십으로 이끌어 나갔던 분은 진양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진양님이 틀면 다 틀려. 왜냐 묻어가려고 그래 묻어가려고 그래. 갈바람님 같은 경우는 실력이 있으면서도 묻어가. 솔찬히 지금 잘해요. 그러는데 묻어가. 나 말했는데 괜히 난 좀 잘해요. 묻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진양님이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해. 그리고 못하건 잘하건 표현을 솔직하게 해주기 때문에 진양님이 잘하면 다 잘하고 진양님이 못하면 다 못하겠네. 여기 저기 봐. 안일이가 있으니까 붙여서 마누라는 영락없이 꼭 꾀꼬리 같네 그려. 자 시작. 마누라는 영락없이 꼭 꾀꼬리 같네 그려. 영감은 끔은 체비 같소. 흥보가 좋아하고 마지막 한 통을 들여놓고 타는디. 또한 통을 들여놓고 시리롱 시리건 톡질이야 시리롱 시리롱 시리거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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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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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질이야 이 막속에서 나오는 포화는 김제만경 오배배배뜨를 억십만금을 주고 사자 축청도 소셋들을 이끌을 수만큼을 주고 사면 도입부가 어헣 후워 injections cog 시리롱 실 Bailey 辛苦 cot audit STUDちょ arsi 사람 소리가 수긍수긍하더니 만원 폐짝이든 놈 소짝이든 놈 꿀든 놈 오미든 놈 멍치든 놈 가래든 놈이 그저 구역구역 어거 헝 다 오더니 응보집을 신난 뒤 통사안안 시작 통사안안 그렇게 시조하지 말고 시조하지 말고 통사안안 시작 통사안안 통사안안 시작 통사안안안 통사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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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Д bridge 너른, 어른, 어른, 저의 너른, 너른, 저의 임좌병향 임좌병향 좌를 조금 내렸다 올리는 거야 임좌병향 임좌병향 털을 타져 털을 타져 누군가는 되게 이쁘게 한다 발괴를 놓아 발괴를 놓아 그렇게 흘러내리지 마라 놓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발괴를 놓아 깨끗하게 시작 발괴를 놓아 왠담을 치고 왠담을 치고 이렇게 출안 시작 출안 과학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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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좌우로 자 자 좌우로 자 요 조 임대원 난디 안밖에 안 przede 밖ichtigamment 아웃파 중문 소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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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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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겸 소리가 더욱 좋다 더욱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음이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지 않아요 우리도 배울 때 조금 힘들게 배웠던 대목이에요 izo 도전 밤 몹유 사람 nothing 뭐 감사합니다.